네 번째 게임 김현희 선수의 서브 자 성시경 선수가 움직임을 조회했는데요 공을 밀어넣습니다만 네트 넘기지 못했던 김현희 자 갔어 됐어 됐어 왔어 로피핀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포핸드 옆 크로스 포핸드 옆 크로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나? 들어갔어? 자 김현희 선수가 공이 그대로 나가는 줄 알고 피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들어가면서 볼이 스핀이 걸렸기 때문에 깨끗이 떨어졌어요 러브서티 나이스 정영돈 에비턴 그렇죠 정시경의 큰 키를 이용한 포칭 다시 한 번 스매싱 그렇죠 정시경의 큰 키를 이용한 포칭 다시 한 번 스매싱 이제 궁합이 잘 맞고 있어요 그렇죠? 정영선 선수가 뒤에서 부인처럼 이렇게 어려운 거 잘 받아주면서 이렇게 아내 역할을 하면 앞에서 성시경 선수가 아빠의 역할인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저렇게 결정 좀 해주고 아주 좋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활약과 역할이라면 오늘도 충분히 승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경찰이 마 뒤에는 엄청 빠른 내가 있으니까 가운드에 노려봤던 성시경 뒤로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확실히 요령이 좋아요 예 정영돈 몸을 날려서 찍어내렸고 다시 한 번 찍어내립니다 또 한 번 찍어내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너무 빨리 쪘어요 침착해야 돼요 자 두 선수의 싸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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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으아악 아아 오늘 첫 경기부터 긴장감이 아주 막 팍팍하게 두 선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포인트 행운의 포인트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페이크 있어 페이크 페이크 이거 서브게임 짜야 돼? 아 오케이 공탄처럼 하자 공탄처럼 자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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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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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으아악 으아악 길게 풀어줍니다 주엄이 기다렸다가 그대로 직선 자 기다렸다가 마음껏 내리쳤는데요 아 못참는데요 아하하하하 나이스x3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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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경씨 철저하게 약한 쪽으로 쳐야돼요 철저하게 자 정영동 선수 오늘 네트워패스의 플레이가 자 정영동 선수 오늘 네트워패스의 플레이가 상담합니다 더 재밌는 거에요 지금도 사실 치기 좀 어려운 동작인데 왜 저렇게 쉽게 치는 걸까 지금 내가 테니스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물이 치고 있는 거야 15-1 1대1 동점입니다 너머 끝난 했던 정영동 이번에는 백발리로 너머 끝난 했던 정영동 이번에는 백발리로 정영동 이야 포업 백발리를 순간적인 아 전광석화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백핸드에 능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병돈 선수 대단합니다 3개월짜리가 그것도 3개월짜리가 포발리도 아니고 백핸드발리를 에이스를 내고 있어요 와 대박 대박 지니어스 정이란 별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걸 보여줄지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가볼께요 다시 가볼께요 다시 가볼께요 다시 가볼께요 아하 더블 폴트 기록하는 성치경 30-40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게임 스쿼 2대2에 포인트도 지금 2대2였거든요 예 자 옆으로서 강하게 노래받고 정영동 정영동 기다렸다가 반대쪽 핑곤다 마무리 그대로 꽂아넣는 정영동이었습니다 정영동 마무리 자 지금은 성시경 선수가 첫 서비스를 좀 넣어줘야 돼요 뛰어야돼요 뛰어야돼요 앞으로 빠르게 뛰어와서 받아낸 성시경이었고요 정영동 뒷걸음질 해봐요 뛰어왔던 Saluki 신발 뭐야 고마워 까두оль다 너무 잘하는 거야 자 다섯번째 게임 가져왔습니다. 3대2 역전을 하는군요. 지금은 3대2로 누가 앞서갔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그 흐름 중심에 정영돈 선수가 오늘 해주고 있어요. 여섯번째 게임 조원민 선수의 서브. 성시경. 결정적인 발리. 확실히 네트 앞에서는 성시경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. 큰 키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공격 타이밍을 잡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러브 15. 러브 15. 자 0대1로 앞서고 있고요. 꽉 길어요. 돌폴트가 됐어요. 조원민 선수도 국화부에서 우승한 베테랑인데도. 그렇죠. 경기 흐름에서 스코어에서 이제 살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2개만 더 가자. 2개만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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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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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4개만 더. 4개만 더. 4개만 더. 4개만 더. 4개만 더. 4개만 더.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나이스, 화이팅! 우리 팀 잘했어. 우리 팀 잘했어. 또 하나 잘했어. 0대3 리드하면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은 1대2거든요. 여섯 번째 게임 들어서 추격을 시작한 조엄미, 김현희 선수입니다. 일단은 공간을 줄인다. 나는 공간을 줄인다. 자, 오른쪽 팀 공간 조엄미 잘 발아냈습니다. 그리고 빨리 이어지는 정영돈의 플레이! 정영돈과 성시경. 지금도 3개월밖에 안 된 정영돈 선수가 백엔드 하이발리거든요. 선수도 어렵다는 백엔드 높은 발리, 하이발리를 저렇게 쉽게 하는 건 난생 처음 봐요, 저도요. 정말 어려운 동작을 쉽게 쉽게 해주고 있어요. 자,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정영돈 선수의 플레이입니다. 자, 심장, 심장, 심장. 경돈은 아직 안 끝났다. 마무리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 끝났어. 다 나왔어. 매치. 매치지? 화이팅, 화이팅! 15, 40. 백엔드? 백엔드 잘 받았어요. 자, 매치 포인트인데요. 정영돈 선수 뒤에서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. 잘, 잘 받쳐주고 있어요. 화이팅 가져가면서 첫 번째 게임. 승리를 가져가는 정영돈 선수경입니다. 역시 우리는 승리의 맛을 봤어. 우리는 승리의 맛을 봤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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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맙소사 개구리. 맙소사 언니. 나 알잖아. 나 알잖아. 뭐야. 처음이기라고. 나 알잖아.